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SBS 박진주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무더위의 연속입니다. 전국 많은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밤에도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돌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는데요. 내일 낮 기온은 경북 경산이 37도까지 오르겠고 서울도 체감 온도로는 32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중북부 지역에는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모레까지 이틀간 5에서 30mm로 양은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비가 오락가락하는 만큼 미리 우산은 챙겨서 외출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에는 오전부터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곳곳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부는 맑은 하늘 드러나고 날씨가 더 무덥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이번 주는 중북부 지역에 비 소식이 잡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